안녕하세요. 나름교회 조용민 목사입니다. 이번에 영광스러운 종말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게 되는 이 세미나 전체에서 시크릿 노트라고 하는 부분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의 보금 요한계시록이라는 책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의 의미를 설교하고 또 책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많은 이단들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성경적 입장에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가장 바른 관점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주는 이야기라는 걸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고요.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